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형 행사 안전 매뉴얼 검토, 체육시설 안전 인식 개선, 관광명소 소방안전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13개 교육지원청과 4개 직속기관, 11개 교육도서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 시설 하자보수의 적극 행정과 도농지역 학력 격차 심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9개 직속기관과 파주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했다며 집행부의 행감 준비 자세를 지적하고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